1. 남중국해 대반전 시진핑 맨붕 2. 벌크업 3만톤 오른쪽 화살표 7만톤 한항공모함 완벽해부 3. 독수리 한마리의 F-35A 개박살 독일 또한 무기의 어깃장 한번 진실을 알아봅시다. 3. 현대중공업의 해외 함정정비지원센터 구축 소식이 중국에서 큰 경악을 일으키고 있는데요. 이는 한국을 통해 과거 남중국해의 핵심 요충지에 위치했던 미 해군기지가 부활했다는 의미를 지니고 있습니다. 실제로 현대중공업이 제작한 한국의 군함이 이 지역에 배치되었으며 앞으로는 잠수함까지 배치될 예정이라고 알려져 중국이 큰 견제를 받을 가능성이 크게 높아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실은 중국에 큰 충격을 주며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해당 함정정비지원센터는 해외에서 한국의 군함 및 해양자원 개발 활동을 지원하고 유지 보수 작업을 수행할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를 통해 한국의 군사력과 해양자원 개발 능력이 성장하고 중국의 해양 및 군사 전략에 대한 중대한 도전이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중국은 이에 대한 대응책을 마련해야 할 필요성을 절실히 느끼고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시진핑까지 긴장한 것으로 나타났는데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현대중공업은 최근 필리핀 수빅 해군기지에서 군수지원센터 개소식을 가진 바 있습니다. 개소식에는 필리핀 국방부 차관과 해군참모총장 등이 참석했습니다. 작년 6월 필리핀 국방부와 계약을 체결한 지 6개월 만의 일입니다. 우리나라 방산업계 최초로 해외 MRO 서비스 센터를 구축하게 된 것입니다. 이곳에서는 현대중공업이 2016년 수주에 2020년과 2021년 인도한 필리핀 호위함 두 척에 대한 유지보수 정비지원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정비부품 보관창고와 정비교육장 등으로 구성되며 정비창 요원들을 위한 다양한 교육 프로그램도 준비되고 있습니다. 현대중공업은 작년 3월 이에 대한 준비도 마쳤는데 STX 엔진, LIG NEX1, 한화시스템 등과 공동으로 선박 수출 및 MRO 사업협력 협약을 체결한 바 있습니다. 이로써 현대중공업은 함정 설계, 건조에 이어 수명주기 관리를 아우르는 글로벌 종합 슬루션 기업으로 발돋움하게 된 상황입니다. 그런데 필리핀은 해당 시설 건설에 또 다른 의미를 투고 있습니다. 필리핀 대표 조선소를 살리는 마지막 노력이라는 평가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 필리핀 수빅에서 조선소를 운영했던 기업은 한진중공업입니다. 수빅 조선소는 총 23억 달러가 투입돼 2006년 착공해 2009년 완공된 바 있습니다. 미국 해군기지 부지를 매입해 총 300만 제곱미터 규모로 건설했던 것입니다. 이는 영도 조선소 면적의 10배가 넘는 규모입니다. 생산된 블록과 기자재를 도크로 옮기는 운반거리는 1km를 넘지 않았으며 생산 과정은 상당 부분 자동화되어 있었습니다. 한때 2만 명의 노동자가 일하면서 세계 12권 수주량을 확보했을 정도입니다. 하지만 2015년 중반부터 업계 전반에 걸친 화물선 공급 과잉으로 재정적 어려움에 빠져들었습니다. 필리핀 은행으로부터의 4억 달러 대출을 포함해 13억 달러에 달하는 채무를 상환하지 못했던 상황입니다. 새로운 일거리를 찾기 위해 고군분투했지만 2018년 12월 무려 7천여 명의 노동자를 해고한 후 다음 달 법정 관리를 받아야 했습니다. 파산 직전까지 120척 이상의 선박을 인도했지만 결국 무너졌죠. 주인을 잃은 수빅조선소에 눈독을 들였던 곳은 중국입니다. 중국 업체들이 인수에 참여하면서 미국과의 갈등을 촉발시켰던 것입니다. 이런 상황에 미국 서버러스가 인수에 참여했고 작년 상반기 매각이 성사됐죠. 한지는 보유했던 300헥타르에 대한 50년 임대를 서버러스 관계사로 이전했습니다. 수년간의 협상 끝에 필리핀 정부는 기존 조선소 시설을 투개 구역으로 나누기로 결정했고 북부야드는 필리핀 국방부의 해군기지 NOB로 전환된 상황입니다. 작년 5월 문을 연 이 시설은 현재 필리핀 해군함대에 본항이 됐습니다. 300헥타르 부지 중 100헥타르에 걸쳐 해군기지가 완성된 것입니다. 필리핀 국방부는 그곳 중 일부를 현대중공업에 제공해 정비보충 등을 지원받기로 했습니다. 한국 업체가 운영하던 시설이니 한국산 군함과 지원시설을 두는 것이 최적이라 판단했다는 분석입니다. 델핀 로렌자나 국방부 장관은 은퇴전 마지막 기자회견에서 현대중공업에 주문한 모든 선박을 수리할 정비센터를 갖게 됐다며 한진중공업 필리핀 조선소 재가동 노력의 마지막 단계라 밝히기도 했습니다. 한진이 운영했던 수빅조선소는 위로는 중국과 대만이 있고 주변으로는 베트남, 말레이시아, 인도네시아 등으로 이어져 있어 해상교통의 중추이자 군사적 요충지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즉 언제라도 전쟁이 발발할 수 있는 화약고 지대인 것입니다. 이로 인해 과거 미 해군기지로 활용돼 왔고 아시아 지역에 배치된 미 군함의 긴급정비 수리 또한 이곳에서 진행됐습니다. 필리핀은 한때 아시아의 진주로 불리던 부국이었습니다. 태평양과 남중국해의 풍부한 해양자원은 물론 영토 곳곳에 금과 구리, 니켈, 크롬 같은 값 나가는 자원이 널려있었기 때문입니다. 연중 온화한 기후와 비옥한 토지는 쌀, 바나나, 사탕수수 등을 대량으로 생산하기에 적합했죠. 1946년 미국으로부터 완전히 독립한 뒤 한동안 번영을 구가했고 6월 25일 전쟁 중에는 연인원 7천명이 넘는 병력을 보내 국제사회에 책임있는 일원으로 활약하기도 했습니다. 1992년 미군 철수 직전까지 필리핀 수비계는 미 태평양함대 핵심 전력인 제7함대가 자리하고 있었습니다. 항공모함과 전함, 순양함, 핵잠수함이 수시로 드나들었죠. 당시 필리핀 주변 남중국해는 평화로운 상황이 유지됐습니다. 하지만 1992년 미군이 떠나면서 상황이 금변했습니다. 중국은 기다렸다는 듯 스프레들리 군도에 해군력을 보내 주변 암초를 모조리 점령했고 스프레들리 군도 일대 환고들을 아예 인공섬으로 만들어버렸던 것입니다. 필리핀이 헤이그 국제사법재판소에 중국을 제소해 승소했지만 소용이 없었습니다. 이런 상황에 미국 해군기지가 있던 수빅만은 필리핀 경제특구로 전환돼 있었습니다. 그 후 한진중공업조선소로 이용되다가 또다시 해군기지로 변신한 상황입니다. 그런데 이곳에 한국이 최초로 해외선박 MRO 지원기지를 오픈하자 중국 언론들은 한국의 군수품 수출이 놀라운 속도로 증가했다며 경악하고 있습니다. 사실상 한국호위함과 지원센터가 과거 미군 해군기지 역할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지난달에는 한화시스템 전투체계 훈련센터 완공식까지 진행됐습니다. 엔진장비실, 시뮬레이션 훈련장, 통제실 등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함정전투체계, CMS, 모의훈련을 포함한 각종 교육장비가 설치돼 있습니다. 필리핀 해군은 그동안 직접 군함에 올라야 가능했던 교육훈련을 지상에서도 실시할 수 있게 됐다며 한국에 감사함을 표하고 있습니다. 한화시스템은 해군 수상함, 잠수함 등 80여 척의 전투체계를 공급한 바 있죠. 현대중공업이 필리핀에 제공하기 위해 만들었던 군함에도 장착돼 있습니다. 현대중공업은 2,600톤급 호위함 두 척을 필리핀에 성공적으로 인도한 데 이어 3,200톤급 초계함 두 척을 수주해 건조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작년 6월 2,400톤급 원해 경비함, OPV, 6척 계약까지 체결했습니다. 원해 경비함은 울산 현대중공업에서 건조해 2028년 인도될 예정입니다. 중국 언론은 필리핀이 한국 군함 6척을 한 번에 사들이자 놀라워했고 필리핀 근처 해역에 갈 땐 조심해야 한다는 보도까지 했습니다. 이번 6척 계약은 총 7,400억 원 정도인데 기존 군함까지 하면 1조 7천억 원이 넘는 규모입니다. 성능도 좋은데 계약보다 배를 빨리 건네주고 사후 서비스, AS까지 확실하다. 필리핀이 계속해서 현대중공업에 군함 건조를 요청하는 이유입니다. 사실 필리핀은 섬나라이면서도 해군력이 강하지 않았죠. 필리핀이 보유 중인 가장 큰 3,200톤 초계암만 봐도 미국 해양경비대에서 쓰던 배로 1960년대에 제작돼 2011년 양도된 중고함정입니다. 1,000돈이 넘는 수상 전투함은 7척뿐이었습니다. 결국 남중국해 갈등에 대응하기 어렵다고 판단해 호라이즌 프로젝트에 착수했던 것입니다. 1차 호셀이 자급 구입과 2차 초계암 및 원해 경비암 모두 한국 업체에게 맡겼죠. 여기에 중국이 또 긴장하는 부분은 현대중공업 호이암에 이스라엘 방산기업 IAIE 알파3D 레이더가 달렸다는 것입니다. 해당 레이더는 하나 시스템이 제공한 전투관리 시스템 CMS과 완전히 통합돼 있습니다. 중국 언론은 레이더 탐지거리가 400km에 이르고 수직발사 16기를 가지고 있는 한국산 호이암에 공포를 드러내고 있습니다. 필리핀이 현대식 미사일 호이암에 이어 경량 이지스함도 보유하게 됐다는 것입니다. 올해부터 시작되는 호라이즌 3전투함 선정에도 한국이 유리한 위치에 올라서 있습니다. 필리핀 해군은 대우조선해양이 개발한 1400톤급 잠수함에도 관심을 보이고 있는 상태입니다. 작년 5월 필리핀 군수 관계자가 방한해 대우조선해양의 잠수함 작업장 등을 찾았고 방산 전시회 때 설치된 잠수함 모형에 큰 관심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최소 5억 달러가 넘고 유지비도 비싼 프랑스 잠수함, 스콜팽금에는 부정적이지만 가성비가 뛰어난 한국산 잠수함에 호감을 표시한 상황입니다. 필리핀은 동남아시아 지역 내 한국의 최대 무기 수출 대상국입니다. 2020년까지 5년간 한국의 무기 수출액은 영국 14%, 필리핀 12%, 태국 11% 순으로 많았습니다. 이런 수출을 이끌 수 있었던 것은 과거 한국의 무기 공려가 큰 역할을 했습니다. 그런데 최근 한국이 또다시 우방국들의 주목을 받는 일이 발생했습니다. 지난 30여 년간 우리 바다를 굳건히 수호한 함정 8척이 2022년을 끄두로 명예롭게 전역을 했기 때문입니다. 전남함, 제주함, 속초함, 영주함 그리고 참수리 고속정 등입니다. 전남함, 1500톤급, 과 제주함은 1989년 취업 후 활약을 해왔습니다. 전남함은 1999년 제1연평해전과 2009년 대청해전에 참전하기도 했습니다. 특히 영주함은 제1연평해전에서 북한 어뢰정 한 척을 침몰시켰고 이를 기념하기 위해 적함 격침 킬마크가 함교에 새겨져 있습니다. 이들의 빈자리는 인천급 2500톤, 과대구급 2800톤 등 호위함이 채우고 있습니다. 참수리 고속정의 빈자리에도 강력한 전투력을 갖춘 유도탄 고속함 450톤급, 과 신형 고속정이 임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즉, 구형 군함 퇴역 후 이를 우호국에 제공하더라도 문제가 없는 상황입니다. 필리핀 해군은 포항급 호위함 두 척을 추가로 공여받기를 희망하고 있습니다. 이에 중국은 콜라도 야팜에 대한 역사까지 꺼내며 두려움을 표시해왔습니다. 필리핀 해군은 2019년 인도된 포항급 호위함 한 척 이름을 콜라도 야팜으로 바꿨고, 그내 경비에 투입한 후 중국 군함이 깜짝 놀라 도망갔던 일화는 유명합니다. 그리고 몇 달 뒤 필리핀 영해에서 활동 중인 중국 잠수함을 잡아내기도 했습니다. 이는 필리핀 해군 역사상 최초의 성과라는 발표까지 나왔죠. 성능이 탁월해 7100개의 섬을 방어할 수 있는 최적의 초계함이라는 평가입니다. 재작년 말 퇴역한 안동함 1200톤급, 이 필리핀으로 무상양도가 결정됐을 때, 군 관계자들이 곧바로 한국으로 날아와 크게 만족을 했던 이유입니다. 한국은 그동안 40척의 함정을 10개 우호국에 공여해 방산협력 수단으로 활용해왔습니다. 포항급 초계함은 총 24척이 건조돼 현재 10여 척이 운용되고 있는 상태인데, 퇴역 함정은 순차적으로 우호국에 제공되고 있습니다. 한국은 우호국과의 협력을 통해 굳건한 방위력을 유지해가길 바랍니다. 2023년 대한민국 역대 최대 사업이 마침내 시작되었습니다. 지금까지의 10년을 KF-21이 책임져 왔다면, 앞으로는 이 사업이 대한민국 국방력에 혁신을 일으킬 것입니다. KF-21 이전 세계 방산시장과 군사력 판도에서 대한민국의 의상을 한 단계 상승시켰듯, 이 사업의 결과물은 우리 군의 전략 수준을 한 차원 높은 곳으로 이끌 텐데요. 바로 대한민국의 중형 항공모함입니다. 이번 마덱스 2023 매서 한국형 항공모함 등침 CVX는 중형으로 형상이 결정된 이후, 처음으로 하명이 공개되었는데요. 가장 논란이 많았던 스키점프대를 폐지했고, 함재기도 F-352가 아닌 KF-21은 마리논을 탑재한 모습이었습니다. 전세계 방산시장과 군사 관계자들을 대상으로, 대한민국 해군의 미래 전력을 공개하는 자리인 마덱스의 특성상, 대부분 마덱스에서 공개된 하명을 그대로 따르는 경우가 많은데요. 가깝게는 기동함대의 핵심이 될 정조대왕함, 차기호위함 FFX-107 충남함부터 KDDX까지, 모두 마덱스에서 먼저 하명과 구조를 공개했었습니다. 오늘은 대한민국이 보유하게 될 중형 항공모함이 도대체 어떤 모습인지, 속 시원히 알려드리겠습니다. 직립형에서 전동적인 경사 구상 선수형으로 바뀐 선수부, 스키점프대 대신 설치된 캐터펄트와 어레스팀 와이어, 전형적인 항공모함의 하명을 따르는 항공데크 등, 한국형 중형 항모는 많은 것이 바뀌었습니다. 하지만 그 중에서도 역시 가장 눈에 띄는 건 규모인데요. 이번 마덱스 2023에서 공개된 한국형 항공모함 CVX는, 4만톤급, 명실상부한 중형 항공모함의 전형적인 모습이었습니다. 흔히 항공모함을 배수량으로 구분할 때 2터부터 3만톤급을 경안모, 4터부터 7만톤을 중형 항모, 그 이상을 대형 항모 또는 슈퍼캐리어라고 부르는데요. 아마 이렇게만 말씀드리면 4만톤급인 CVX를 보고, 간신히 중형 항모에 턱걸이한 수준이네, 라며 탐탁지 않게 여기실 겁니다. 확실히 질적 성능이 동급이라면, 함정의 크기는 크면 클수록 좋습니다. 더군다나 항공모함의 경우 배수량이 클수록, 소티와 함재기 탑재량을 더 많이 가져갈 수 있습니다. 이를 간만하면 4만톤이라는 규모는 너무 작아 보이는데요. 더군다나 서해내얼아를 노리는 중국은 지금 당장만 3척, 장기적으로 5척의 항공모함을 보유할 예정입니다. 유감스럽지만 물량 확보에 한계가 뚜렷한 대한민국의 항공모함이, 중국을 상대로 우위를 점하려면, 우수한 성능의 함재기와 다량의 소티로 승부를 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사실 이건 대한민국 해군의 씁쓸한 버릇 때문에 생긴 오해입니다. 흔히들 대한민국의 지정학적 위치들 보고 저주받았다라고 표현하는데요. 그도 그럴 게 의로는 북한 중국 러시아로 이어지는 깡패국가 트리오가, 대한민국을 못잡아 먹어서 안달이고, 아래에는 대륙 진출을 노리는 일본이 호시탐탐 한반도를 노리고 있으니, 당연한 얘기입니다. 오죽하면 대한민국이 주권을 유지하고 있는 것 자체가, 역사의 미스터리라고 주장하는 학자들도 있을 정도인데요. 상황이 이렇다 보니 대한민국은 전차 하나 개발하는 것, 전투기 하나 도입하는 것까지, 일일 이 주변국들의 견제와 간섭을 받아야 했습니다. 그리고 이 중에서도 특히 대외투사릭이 강력한 해상전력은, 북한, 중국, 일본 너나 할 것 없이 입에 개거품을 물며 반대했는데요. 그렇다 보니 우리 해군에서는 신형 함정을 도입할 때마다, 최대한 규모가 장마 보이기 위해 경화 배수량을 발표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외교 분쟁을 먹제하기 위해서인데요. 대부분의 나라가 자신들의 전력을 과시하기 위해서, 크게는 수만 통까지 차이가 나는 만제 배수량을 발표하고, 심지어 그마저도 부풀려 선전하는 것과 정반대입니다. 그리고 이런 경향은 한국모함에서도 고스란히 드러나는데요. 이번에 공개된 CVX의 서류상 배수량은, 앞서 말씀드린 대로 고작 4만 톤이 있지만, 다수의 KFE 랜, EED, 마리논을 모두 운용할 수 있다는 것과, 두 개의 캐터펄트, 함재기를 수송하는 두 개의 엘리베이터 등을 고려했을 때, 만제 배수량은 최소 7만 톤 이상일 것으로 추측됩니다. 그것도 슈퍼캐리어 직전에 7만 5천 터부터 7만 8천 톤급은 될 것으로 보이는데요. 여건이 허락하는 한 최대 규모로 항공모함을 건조하면서도, 어찌되었든 슈퍼캐리어는 아니지 않느냐는 시계 돌파구를 마련하기 위함입니다. 실제로 전문가들은 대한민국의 CVX가, 프랑스에서 추진했던 만제 배수량 7만 5천 톤의 중형 항공모함 PA-2와, 굉장히 유사한 형탬일 것이라고 분석하고 있습니다. 공개된 설계안에 따르면 PA-2는 층장 283m, 만제 배수량 7만 5천 톤급의 중형 항공모함으로, 캐터펄트 이암과 어레스팅 와이어를 이용한 착함, 다시 말해 CATOBAR 방식의 항공모함이었습니다. 또한 공동 개발을 계획 중이던 영국의 퀸 엘리자베스급 항공모함과 마찬가지로, 전방의 항해용 함교들, 후방의 항공관제용 함교를 따로 두고 있습니다. 외형적으로 CVX와 상당히 유사한 형태인데요. 함재기는 나팔 32대, EEC 조기경보기 3대, NH95대들 탑재할 예정이었습니다. 외형적 유사성을 생각하면, CVX의 함재기 구성도 이와 비슷할 것이라 추측할 수 있는데요. CVX의 경우 공격용 함재기로 KFE-1N을 탑재하고, 대잠촉의 헬기로는 이미 독도함, 마라도함에서 해상 운용 능력이 임증된 MUH-1 마리논이 탑재될 예정입니다. 다만 아직 공중조기경보기 영역은 문제입니다. 아무리 많은 수의 함재기들 탑재한다 하더라도, 정작 공중조기경보기들 탑재할 수 없다면 말짱 도루묵인데요. 함재기의 성능이 아무리 뛰어나다 하더라도, 공중조기경보기에 지원이 없으면, 적진 한복판에서 눈을 감고 전투를 수행하는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당초 CVX가 아직 스키점프대 방식의 경항모로 추진되었을 때도, 많은 군사 전문가들이 공중조기경보기들 운용할 수 없다는 점 때문에, 한국형 항공모함 추진을 반대했습니다. 물론 스키점프대 방식의 항공모함도 조기경보 헬기를 운용할 수 있긴 하지만, 장식 공중조기경보기에 비하면 새말의 교나 마찬가지입니다. 항공모함이 정말 움직이는 공군기지가 되려면, 공중조기경보기는 필수인데요. 그런데 문제는 사실상 우리군에서 도입할 수 있는 함상형 공중조기경보기가, E2 시리즈뿐이라는 것입니다. 전투기들 함재기로 개량하는 것도 상당한 기술력이 필요한데, 전폭만 30터부터 40미터에 육박하는 공중조기경보기를, 함상에서 운용이 가능한 크기로 축소하는 건 또 다른 영역입니다. 오죽하면 미국조차 1964년부터 배치를 시작한, E2 시리즈들 아직까지 고치고 개량하며 현역으로 굴리고 있는데요. 게다가 수요도 제한적이라 생산성이 낮다는 걸 고려하연, 결국 대한민국도 함상 공중조기경보기로 E2를 수입해서 운용할 확률이 높습니다. 자체 개마를 선택하기엔 수지타산이 너무 맞지 않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결과론적으로 PA2와 함재기 구성이 상당히 유사해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다만 차이점이라면 탑재 수량에서 발생하기 시작할 텐데요. 함재기 탑재 수량과 소티는 영국의 퀸 엘리자베스급 항공모함에 더 가까울 것입니다. 대한민국 명예의 가장 큰 위협인 중국을 맞상대하려면, 한 척의 항공모함으로도 가능한 최대 소티를 추구해야 하기 때문인데요. 이 분야에서는 퀸 엘리자베스급 항공모함이 단면 최고 수준입니다. 퀸 엘리자베스급 항공모함은 155m 곱하기 33.5m의 초대형 경남고를 보유한 데다, HMWHS라는 독특한 장비들 동해 최대 효율을 뽑아내고 있습니다. 퀸 엘리자베스급은 신부 경남고, 탄약용 엘리베이터, 함재기 경남고까지 이어지는 구획의 긴 레일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2위들 몰이라 불리는 56개의 자동화 수레가 움직이면서, 탄약 등 각종 물자를 항공 가판까지 배달하는데요. 이 덕에 승무원들이 탄약을 직접 움직일 필요가 없다 보니, 신속한 화기 관리와 취급이 가능하고, 덩달아 함재기 전체 소티까지 늘어나게 되었습니다. 전체 정민 작동 구조를 보면 K982 자주포의 탄약 재장전 시스템과 상당히 유사한데요. 실제로 K982 위 독보적인 자동장천 시스템이 최대 말사속도, 지속 사격을 모두 2배 가까이 향상시켰듯이, HMWHS을 탑재한 퀸 엘리자베스급 항공모함은, 함재기만 최대 60대를 탑재할 수 있으며, 일평균 72소티, 최대 110소티에 달하는 작전을 수행할 수 있습니다. 심지어 5일간 면속 작전을 수행해도 최대 420소티까지 유지가 가능한데요. 중국의 랴모닝함, 산둥함의 밀평균 소티가 20여 회 안팎인과 비교하면, 그야말로 천양지차입니다. 아직 푸제남의 전력이 공개되지는 않았지만, 이 정도만 해도 CVX가 중국의 항공모함을 상대하기 충분한데요. 그런데 심지어 프랑스의 PA-2, 영국의 퀸 엘리자베스급과 비교해도, CVX가 독보적인 분야가 있습니다. 바로 이 한 방식입니다. 항공모함은 크게, 함재기들 새총처럼 쏘아내는 캐터펄트와, 함재기 후크에 와이어들 걸어 강제로 착함시키는, 어레스팅기머들 사용하는 CATOVAR, 스키점프대를 이용해 이륙하고 에리스팅기어로 착륙하는 STOVAR, 이도 저도 없이 스키점프대로 이륙하고 수직으로 착륙하는 STOVL, 세 가지 형식으로 나눕니다. 이 중에서 PA-2는 C13이 증기식 캐터펄트를 탑재하는, CATOVAR 형식의 항공모함으로 계획되었는데요. 증기식 캐터펄트는 문자 그대로 항공모함에서 가열된 증기를 응축해서, 캐터펄트들 작동하는 방식입니다. 원리 자체는 증기기관과 크게 다를 게 없는데요. 원자력으로 항공모함을 움직이는 묘질 같은 시대에, 증기기관이 도대체 웬 말인가 싶지만, 당장 그 원자력으로 움직이는 10만 돈짜리 초거대 항공모함인, 미국의 니미츠급조차 증기식 캐터펄트를 사용합니다. 현대의 증기식 캐터펄트들 사용하는 거의 모든 항공모함에 적용된 C13은, 사출 능력이 40톤에 육박합니다. 2톤이 넘는 화물용 트릭을 2km까지 날려버릴 정도의 위력인데요. KF-21의 최대 이륙 중량이 25.6톤인 점을 고려하면, 함재기형으로 개량한 KF-1N의 무게가 아무리 무거워진다고 하더라도, 충분히 예암시킬 수 있는 출력입니다. 더군다나 증기식 캐터펄트는 면속 사출 능력도 뛰어나서, 40초터부터 50초매 1대씩 사출이 가능한데요. 다만, 문제는 구조가 거대하다 보니 내부에 엄청난 면적을 차지한다는 것입니다. 항공모함에 캐터펄트는 많을수록 이득입니다. 공간이 허락하는 한 캐터펄트가 많은 조기, 더 많은 함재기들 미륙시킬 수 있는 건 당면한 얘기입니다. 게다가 증기식 캐터펄트는 드문 경우긴 하지만, 증기암이나 온도가 부족한 채 사출되는 골드 캐터펄트 현상이 발생합니다. 미경우 함재기는 충분한 양력을 얻지 못하고, 그대로 해수면에 처박히고 마는데요. 또한, 구조가 복잡하고 정비 소묘가 높아 관리 병력이 상당히 많이 필요합니다. 아무리 사출력이 좋다 하더라도 7만 돈이라는 한정된 규모 아래, 최대한 많은 함재기들 경납해야 하고, 여기에 만성적인 함정 승무원 부족을 겪고 있는 우리 해군 입장에서는 절대 무시할 수 없는 단점들인데요. 더군다나 CVX가 건조될 때쯤이면, 이제 막 해군 항공대에 함재기 파일럿이 양성되었을 시기입니다. 아직 숙련도도 부족한 이 고급 인력들을 만전사고로 희생할 수는 없는 노릇인데요. 그래서 대한민국은 완전히 새로운 방식의 이한 방식을 선택했습니다. 대한민국 공군이 한 대에 1,300억 원이 넘는 F-35A 폐기를 검토 중입니다. 지난 2022년 1월 4일 제17 전투비행단에서 훈련을 위해 이륙한 F-35A가 버드 스트라이크로 서산기지에 동체 착륙하는 일이 발생했습니다. 무려 10kg에 달하는 대형 독수리가 좌측 흡입구로 빨려들어가면서 엔진과 조종관을 제외한 모든 장비의 기능 고장을 일으킨 건데요. 물령론 이렇게만 말씀드리면 고작 독수리 한 마리의 현대과학기술의 총집합이라는 전투기가 기능 고장을 일으키는 게 말이 되나 싶으실 겁니다. 물론 흔한 일은 아니지만 당시 F-35A는 시속 900km로 비행 중이었고 연료량과 무장 탑재량을 고려했을 때 비행 중량은 20톤에 달했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10kg의 장애물과 충돌하는 상황을 가정할 시 충격량은 30톤에 육박하는데요. 이로 인해 독수리 사체는 F-35A의 흡입구와 무장적 제실 사이 벌크헤드를 뚫고 들어가 내부를 헤집어놨고 전자장비와 유압장비를 엉망으로 박살내놓았습니다. 당연히 기지와의 통신은 불가능했고 산소마저 공급되지 않았는데요. 그나마 사격장 진입을 위해 330m 위 저고도에서 비행 중이었던 게 불행 중 다행이었습니다. 파일럿이었던 배소령은 전자장비가 먹통이 된 상태에서도 인구밀집 지역을 회피해서 해안선을 따라 침착하게 기체를 조종했습니다. 언제 엔진이 멈출지 모르는 일촉즉발의 상태라 당장에라도 비상착륙을 해야 했지만 유압도관이 파괴되어 브레이크 역할을 하는 랜딩기어조차 전개되지 않았는데요. 상황을 파악한 공군지휘부에서는 유사시 기체를 바다에 불시착하는 방안도 고려했으나 배소령이 직접 서상기지에 비상착륙을 하겠다는 의사를 전달했고 결국 신들린 듯한 조종술로 무사히 착륙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F-35A로는 세계 최초로 동체 착륙에 성공한 건데요. 민간인을 사고에 휘말리지 않겠다는 공군 파일럿으로서의 신념과 고도로 숙련된 조종술, 서산기지의 화재방지 대책이 빚어낸 기적이었습니다. 심지어 당시 외관상의 파손 부위도 미미한 수준이었는데요. 이에 사고가 난 F-35A를 수리한 뒤 재배치하는 방안이 유력했습니다. 그런데 사고 후 1년, 최근 정반대의 결과가 나와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 개발사인 로키드마틴 측에서 수리 시 예상 금액으로 자그마치 1,100억 원에 달하는 말도 안 되는 금액을 청구한 것입니다. 정부 관계자에 의하면 동체 착륙 탓에 F-35A의 기꼴, 엔진 등의 손상이 발생했고 무엇보다 벌크헤드가 뚫리면서 내부 장비에 막대한 손상이 발생한 게 수리비 상승 원인으로 꼽히고 있습니다. 이쯤이면 오버홀이나 크게 다를 게 없는데요. 이에 우리 공군에서는 아예 수리가 아닌 폐기 또는 교보제 활용으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어느 쪽이든 이제 전투 임무에는 투입하지 않겠다는 건데요. F-35A 1기에 1,300억 원인데 이를 1,100억 원 내고 수위하느니 기체 수명을 따져봤을 때 이해득실이 크지 않기 때문입니다. 또한 문제는 비용을 떠나 수리가 언제 완료될지도 모른다는 겁니다. 사실 지난 1년 사이에만 F-35A는 무려 234회에 달하는 고장이 발생했습니다. 이는 도입한 지 수십 년이나 된 F-42, F-5 전투기보다 무려 두 배 이상이 많은 고장 횟수인데요. 게다가 국내에서는 로키드마틴의 견제로 인해 자체적인 수리도 불가능한데다 부속품도 확보할 수 없어서 기능 고장이 발생할 때마다 로키드마틴의 기술자들을 기다려야만 하는 처지입니다. 실제로 수리가 늦어져 4개월이나 특정 임무를 수행하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하기도 했는데요. 이런 상황에서 로키드마틴이 얼마를 부르든 수리 기간을 얼마로 정하든 대한민국에서 할 수 있는 게 별로 없습니다. 대한민국이 KF-21 보라매를 비롯한 전투기 독자 개발 기술을 하루빨리 확보해야 하는 이유입니다. 독일이 또 대한민국 앞을 가로막았습니다. 호주의 차기 장갑차 도입 사업, 일명 랜드 400 페이즈 3에 선정되기 위해 독일이 특단의 조처를 내린 것입니다. 랜드 400은 대한민국의 레드백과 독일 링스가 결선에서 맞붙은 채 오랜 시간 표류 중인데요. 하지만 종합적인 성능에서 근소하게 레드백이 링스를 압도하고 있었기에 대부분의 전문가는 호주가 최종적으로 레드백을 도입할 것으로 추측하고 있었습니다. 우선 현수 장치와 무한 궤도에서 큰 차이를 보였는데요. 레드백은 K2 흑표와 마찬가지로 ISU 앞내장형 유기압식 현수 장치를 탑재하고 고무 궤도를 장착한 반면 링스는 일반적인 토션바와 철제 궤도를 선택했습니다. 이로 인해 험지 주파 능력과 승차감, 연비, 소음 등 기동력 부분에서 레드백이 링스를 압도할 수 있었습니다. 또한 주포와 포탑에서도 큰 차이를 보였습니다. 레드백은 호주 현지 협력사 EOS에서 개발한 T200 포탑을 사용하는 데다 주포로 미국 노스럽그룸원에서 개발한 부시마스터 MK.44S 30mm 기관포를 탑재했는데요. 이 덕에 부품 수급이 굉장히 쉽고 유사시 미군이 호주에 비축해둔 30mm 기관포탄을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링스는 오로지 라인메탈에서 독자적으로 제작한 포탑과 주포만을 사용해야 하는데요. 당연히 부품은 물론 탄약 수급처까지 굉장히 한정적일 수밖에 없었고 전문가들은 이를 바탕으로 호주의 레드백 도입을 상당히 유력하게 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앞서 말한 것처럼 랜드 400은 호주 정부의 의중이 변하면서 장기간 표류하게 되었고 때마침 대한민국 무기체계가 유럽 시장에 진출하기 시작하면서 의기감을 느낀 독일이 극약 처방을 내렸습니다. 바로 호주에서 복서 장갑차를 수입하기로 결정한 것입니다. 이는 상당히 이례적인 일인데요. 복서는 독일과 네덜란드가 공동으로 개발한 장갑차입니다. 호주는 2018년부터 초도 물량 25대를 제외하고 현지 면허 생산으로 총 211대의 복서를 도입했습니다. 즉, 지금 독일은 바로 이 호주에서 생산하는 복서를 역수입하겠다며 나선 것입니다. 그것도 무려 2조 5천억 원에 육박하는 대규모 도입 사업인데요. 이는 누가 봐도 링스 수출을 위해 복서를 역수입하는 꼴입니다. 더군다나 우크라이나 지원 명목으로 독일 내부의 장비 부족 문제도 심각한 상황이니 일거양득인데요. 이대로라면 노르웨이 차기 전차 도입 사업에서 독일의 정치적 로비 때문에 대한민국 K2 흑표가 최종 탈락한 것과 마찬가지로 레드백의 호주 진출도 무산될 확률이 높습니다. 그러나 다행히 한 번은 당했어도 두 번은 당하지 않습니다. 대한민국 또한 독일과 비슷한 전략으로 맞불을 놓았습니다. 현재 호주에서는 대한민국 K9 자주포의 현지화 모델인 AS9 헌치맨을 현지 생산하고 있는데요. 여기에는 포스코에서 개발한 MIL-12560H 방탄강 생산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대한민국은 이 방탄강을 역수입해서 이집트 K9 수출 물량 제작에 사용하는 계약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알기 쉽게 정리하면 한국제 방탄강을 호주에게 구매해서 이집트에 판매하겠다는 건데요. K9 일문 제작에 들어가는 방탄강의 양은 약 20톤으로 이집트와 계약한 K9 패키지 물량을 생각하면 대략 7천억 원 규모입니다. 게다가 여기에 더해 호주에서 레드백을 도입할 시 호주산 MIL-12560H 방탄강으로 차체를 제작하겠다고 선언하기도 했는데요. 이쯤이면 독일의 복서 역수입 작전에 충분히 대응 가능한 수준입니다. 물론 일각에서는 굳이 이렇게까지 할 필요가 있느냐는 주장도 나오고 있습니다. 랜드 400페이지 3는 사업 초기 잠갑차 도입 물량만 450대 약 24조원에 육박했지만 국방개혁에 의해 호주 정부의 전략 기조가 스탠드오프 타격 능력 확보로 바뀌면서 상당히 축소되었습니다. 이제는 장갑차 129대 도입 8조원 규모에 불과한데요. 물론 여전히 큰 규모는 맞지만 사업 자체가 너무도 오랜 시간 지연되고 있는 만큼 썩 만족스러운 상황은 아닙니다. 이러니 굳이 역수입 출혈을 감수하면서까지 랜드 400에 매달릴 필요가 있느냐는 주장이 나오는 것도 당연합니다. 하지만 랜드 400은 단순히 호주 차기 장갑차로 선정되는 데서 끝나는 게 아닙니다. 현재 레드백과 링스는 국제방산 시장에서 가장 주목받는 최첨단 장갑차입니다. 전 세계가 랜드 400이라는 투기장에서 승리를 차지하는 게 누구인지 예의주시하고 있는데요. 즉 호주가 어떤 장갑차를 도입하느냐에 따라 앞으로의 수출 시장에서 엄청난 영향력을 발휘할 것입니다. 실제로 이미 레드백은 호주뿐만이 아니라 폴란드와 미국까지 상당한 관심을 보이고 있습니다. 만약 호주가 레드백을 도입한다면 두 나라도 덩달아 레드백을 도입할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차세대 장갑차 시장을 대한민국이 선점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섯 간의 출혈을 감수하면서도 랜드 400 선정을 노력하는 건데요. 부디 오랜 시간 기다려온 레드백이 좋은 결과를 받길 바라겠습니다. 대한민국의 무기체계가 우크라이나로 가기 위한 실무적 결정 단계에 돌입했습니다. 지난 G7 회의에서 젤렌스키 대통령은 지뢰 제거 장비, 장갑 구급차, 방공 레이더 등의 지원을 요청했는데요. 대한민국이 이를 승낙하고 1순위로 지뢰 제거 장비 지원을 검토 중인 것입니다. 일명 코뿔소, K600 장애물 개척전차입니다. 코뿔소는 미국제 M9A스의 고질적인 방어력 문제, 하찮은 수준의 기동성을 극복하기 위해 K1A1 전차의 차체를 이용해 대한민국의 독자 기술력으로 개발한 장애물 개척전차인데요. K1A1 전차 차체를 플랫폼으로 이용하는 만큼 유기압, 토선바 혼합 방식 현수장치로 31도에 달하는 등판 능력을 확보했고 대전차 지뢰를 밟더라도 차체와 지뢰 제거 쟁기에는 큰 피해를 보지 않는 높은 방어력을 확보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지뢰 제거와 장애물 개척에 있어 상당히 우수한 성능을 갖추고 있는데요. 코뿔소의 지뢰 제거 쟁기는 지뢰만 흙을 동시에 양쪽으로 파밀면서 약 3.8m 포기기를 만들며 전진할 수 있습니다. 또한 차량 후방 양측면의 통로 표식 장비를 이용해 추가 작업 없이도 빠르게 안전 통로를 표시할 수 있는데요. 여기에 자기가 뭉질해 무력화 장비를 탑재해 원거리에서도 지뢰를 미리 기폭시킬 수 있습니다. DMZ라는 초거대 지뢰지대를 보유한 대한민국으로서 반드시 필요한 무기체계인데요. 코뿔소가 장애물 개척전차라는 명칭처럼 다양한 장애물 제거 능력을 보유했다는 게 우크라이나 지원의 주요 요인으로 작용했습니다. 일례로 코뿔소의 굴삭팔은 최대 2.5톤의 중량을 옮길 수 있고 버킷 대신 파쇄기를 장착해 콘크리트 장애물 개척에도 유효합니다. 현재 기갑 장비가 부족한 러시아군은 자포리짜주를 중심으로 상당히 다층적인 방어선을 구축해놓은 상태입니다. 보통의 방어선이 이중 지뢰지대, 대전차구, 철조망, 용치 등의 대전차 장애물 그리고 참으로 구성된다는 걸 고려하면 전선 공략에 뛰어난 장애물 개척전차는 필수적인데요. 민간 분야에서도 우크라이나는 전쟁 단 15개월 만에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은 지뢰가 매설되어 있는 나라가 되었습니다. 실제로 우크라이나에는 약 25만 평방킬로미터 위 지뢰지대가 형성된 것으로 추정되는데 이로 인한 피해의 70%는 전선이 아닌 민간인 주거지역에서 발생하고 있습니다. 우크라이나가 일상을 회복하기 위해선 하루라도 빨리 하나라도 더 많은 지뢰 제거 장비가 지원되어야 합니다. 부디 대한민국의 코뿔소가 우크라이나의 평화와 안정을 불러오길 바라겠습니다.